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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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간다 오! 카워릴! 간다! 야 뭐야 얘 얘 그림자 안 써? 어 아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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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와 졸라 쎄네 얘 개피인데 왜 궁 썼냐? 오! 오 쉣 더 뻑!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 죽여 쏘나 죽여 쏘나 죽여 쏘나 죽여 빨리 죽여! 쏘나 죽여! 쏘나 죽여! 가 쏘나! 빨리 죽여! 아이씨 죽일 기회를 줘도 못 죽이냐 에이 아 이 마오 같은 놈 닥치래요 그냥 그니까 아 내 레드! 아 이 쟤드새끼 우와 기가 막힌 플레이구만 일로와 야 너 먹어 구라앗! 구라앗! 와 졸라세 야 에이피말파워 개센데? 야 얘 애준이 애준이! 오케이 애준이 굿 졸라세! 70초마다 궁극기야 뭐야 와 쟤드 쩐다 으아 으아 개점 플레이가 아 야 나 포 간다 아 야 이거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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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드파킹! 와우! 샤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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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는척 하려고 어 앏! 얘 녹일거 내가 원컵 낼 것 같은데? 어허 그렇지 어허허허헣 아 너무 깜치길래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제 눈에 걸리덕거리는 애들은 소멸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게 제 적성에 맞아가지고 소멸시켜버렸어요 일로와 일로와 야 제대야 야 거기 꿈떡 기다려 어디 잘가 자연스럽게 한 바퀴 돌아서 쟤는 개고통! 쟤는 개팡쳤어 앙 지문띠? 앙 지문띠? 아 우리 아빠도 우리 아빠도 이렇게 안 때린대 하하하하하하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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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불쌍한 거야 왜 이렇게 불쌍한 거야 왜 이렇게 불쌍하게 말해 아이 미친놈 아버지를 봐라? 사람은 미래가 죽여 이니까 믿을게요 형 알았다 야 미안하긴 내가 쟤들한테만 쟤들만 죽이긴 했지 야 제대야 형 보면 가만히 있어라 아니면 넌 지졌다 너 일부라도 움직이면 뒤에서 박음 뭐야 일로와 일로와 이 자식아 야 가 지옥으로 가 야 야 형 간다 형 형 간다 진무야!! 콕옿 콕옿 진무 안녕? 진무야 진무야 형 왔어 진무야 형 친구 고르지 마 진무야 미안해 이XX 뭐야아앍! 잔나 잘가? 전혜야 전혜야 형이 혼자 갈거 같애? 그모야 그모야 어디 있니? 너 찾는다 거기 있니? 하아앗! 짠하앗! 짠하앗! 형이 도망치지 말랬지? 어? 그모야 형이 도망치지 말랬지? 주진다 너? 쯧 야, 제대야 지진다? 야! 멈춰 야! 멈춰 형, 멈추랬다! 야! 꺼져!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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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야! 야! 어디가? 야! 뭐? 야! 깍! 야! 멈춰! 멈춰 멈춰 야! CS 먹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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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와! 너 양육 시켜줄게 내가 야! 이거 먹어! 무거워 이거 야! 야 댄스 타임 댄스 타임! 야! 춤춰! 야! 제대야 춤춰! 으아! 뿜바스에 앗 라이터 붐 야! 비포도! 비포도! 야! 비포도! 춤춰! 야! 춤춰! 뿜바스에 앗 라이터 붐 뿜뿜뿜 뿜뿜 빠르바라라라 야! 친구야! 형이! 형 사랑해 해봐! 형 사랑해! 형 사랑해 해봐! 빨리! 사랑해 메다 이 자식아! 짜압! 형이 사랑해 메야? 이 인마! 사랑해 메! 아니! 제! 제드 호주라니! 고맙습니다! 야! 야! 제드야! 제드야! 제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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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형 형 멈출게 멈출게 형 형 형! 야 이 개새끼야! 지무우, 이 씨... 집무야! 형을 살려줬는데! 형은 살려줬잖아! 지문 이 새끼야!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새끼 사춘기야? 이 새끼! 형이 그렇게 안 키웠는데! 살 끝한 살 이 새끼 반항기구나! 역시 질풍노도의 청소년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가죠 형님! 야 못잡아 이거? 장난해 고마워 오케이 야 무슨 우리 집 다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피읍 야 쟤도 이 새끼 야 진무야 야 형이 야 형이 임마 깝치지 말랬지? 어? 형이 형이 깝치지 말랬지 내가 어 야 왜 나 없이 싸워? 야! 야 이 새끼가 나 없이 왜 싸워? 야 내가 주력인데 야! 야 이 새끼가 간다! 야! 어이 시가! 어? 적에게 답했습니다 야! 진무야 미안해! 미안해 봐줘! 진무야! 진무야! 진무야아! 형이 미안해 형이 형이 잘못했어 진무야 봐줘! 형이 미안해 오! 홀! 홀! 아니 이걸! 아니! 홀! 아니 이걸? 에라이 균신 진무야 형이 깜치지 말랬지? 진무야! 내가 깜치지 말랬지? 왜 이렇게 깜쳤어? 형이 깜치지 말랬잖아 들어와! 형 데미지 안 달아 X됐다 이거 야! 야 미안해! 미안해 진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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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진무야! 진무야 미안해! 미안해! 진무야! 진무야 형 미안하다 형이! 진무야! 야 진무야 살려줘! 야 진무야 봐줘! 진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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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무야 얼마 원해! 진무야 얼마 원해! 야 얼마 원해! 진무야! 진무야 꺼져! 진무야! 진무야 꺼져! 진무야 꺼져! 진무야 비용지 같은 새끼야! 진무야! 진무야! 야 이 뼈어째! 진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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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발새끼! 굿! 진무야! 진무야! 형이 깜치지 말랬지 내가! 너 이새끼 진무 이씨 형이 깜치지 말라 했잖아 어? 야 진무야 진무야 형이 한마디 할게 어 형이 한마디 한마디 해줄게 앙 진무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할거에요 어머 제너로 바람쥐오 하고싶다 어머어머어머어머 이런 사람들 지금 바로 당장 제너뉴 구독하신다며 이재현 페이스북 팔로우하세요 그러다며 최신통경상에다 좋아요하고 댓글을 하시면은 요 댓글에다가 제가 메세지 달려가지고 듀오이벤트를 신청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은 어때요? 게이득